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부대찌개를 준비했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이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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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쫄깃쫄깃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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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